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핵심 코코 패턴 종목을 맡고 있는 코콕 강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코콕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어에서요. 음의문 만드는 방법. 문장 맨 끝에 막 말을 갖다 붙이는 가장 일반적인 일반 음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긍정과 부정을 연결하는 정반의문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반의문의 특징은요. 문장 맨 끝에 막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살짝살짝 잡아주는 경성으로 읽어라.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의미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핵심 만을 코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 5강 부정문 2-1에 대해 다 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오다, 라이, 라이. 자, 이성은 고개를 까딱까딱 잇지 않으셨죠? 가다란 글자 보겠습니다. 쯔, 쯔. 이때 중요한 발음 규칙은요. 지, 치, 시 다음에 위가 오게 되면요. 제, 유, 큐, 유, 엑스, 유로 표기하지만 읽을 때는 쯔, 쯔, 쯔. 이렇게 쭉 동그랗게 발음을 빼주는 숙증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먹다란 단어가 보이네요. 쯔, 쯔. 일성 글자는 높은 음 길게 끊지 말고 이어지게 요 느낌 살려두시고요. 한글 발음에 동그라미가 보인다. 혀를 말아라. 혀를 말아라. 잊지 않으셨죠? 보다 가겠습니다. 칸, 칸. 사성의 느낌을 짧게 앞으로 타, 타. 이 느낌 살려두시고요. 듣다란 글자가 보입니다. 틱, 틱. 사다. 마이, 마이. 팔다. 마이, 마이. 여기서 잠깐 사다. 마이, 팔다. 마이. 발음은 같아도 성조가 다르면 뜻이 달라진다. 그리고 글자를 보시면요. 남는 게 있어야 팔겠죠? 팔다란 글자를 보시게 되면 마이란 글자 머리에 열 십자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세워두세요.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 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말하다. 슈어, 슈어. 자음 뒤에 우, 오는 우어가 아니라 우어. 어로 끝나서 슈어요. 발음의 규칙을 살려두시고요. 마시다. 흐, 흐. 자음 뒤에 이 발음은요. 에로 발음하지 않고 어로 발음한다. 그래서 흐. 한번 비교해두세요. 밥을 의미합니다. 판, 판. 이때 엘프라는 발음은 위에 니빨 아래로 살짝 살펄게 담아주겠죠? 판, 판. 살려두시고요. 영화라는 글자는 전기, 영상. 이렇게 글자를 기억하세요. 띠에닝. 띠에닝. 자, 중고 발음의 특징, 불규칙이 많다. 그래서 자음 뒤에 I, A, N 발음은 이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한, 이한 이렇게 약속했었죠. 자, 음악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말 한자 그대로 음악 쓰시면서 읽을 때만 인, 유해. 인, 유해. 자, 중고의 발음의 특징, 불규칙이 많다. 그래서 와, 유는 유로 읽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읽어준다. 그래서 와, 유는 유. 와, 유는 유. 이거 기억해두시고요. 자, 위 발음 뒤에 모음, 애가 만나게 되면 유해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 맥주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비, 지, 오. 비, 지, 오. 이성, 삼성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잊지 않으셨죠? 뭐뭐 도라는 말은요. 주어 뒤에 예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나도 워예. 너도 니예. 그도 타예. 선생님도 라오슈예. 이렇게 응용해보세요. 커피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카페이, 카페이. 이때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음역입니다. 소리, 번역이라 그래서요.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외래어를 그대로 쓰지 않고 자기 나라 발음으로 만들어준다. 바로 요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조가 왔다. 어떤 느낌? 짧고 길게, 짧고 길게. 요 느낌 살리셔서 카페이, 카페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라 이름 가겠습니다. 중국. 한국 한자 그대로 쓰시면서 읽을 때만 쫑고어, 쫑고어. 자음 뒤에 우어는 우어로 발음하겠죠? 고어 잊지 마시고요. 한국 가겠습니다. 한고어, 한고어. 성조가 똑같을 때 짧고 길게, 짧고 길게. 그래서 한고어 살려두세요. 가까이 있는 이것, 저것, 저것, 멀리 있는 저것, 그것, 나것, 나것, 나것. 같이 비교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보겠습니다. 중국의 특징!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리, 위치, 있어 보이는 말로 어순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어를 딱딱 갖다 붙여라,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중국어에서요, 동작의 부정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배웠죠? 동사 앞에 포를 갖다 붙이게 되면요, 뭐뭐하지 않는다는 현재를 부정하게 되고요. 자, 오늘 배울 겁니다. 동사 앞에 메이 또는 메이 요, 요 두 개의 단어를 따라 붙게 되면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과거 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이 중국어는요, 퍼즐 게임과 같이 딱딱 단어를 갖다 붙이면 멋진 편이 되는 재미있는 언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하! 이러한 특징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시면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다란 글자가 보입니다. like, like, 안 온다. 현재를 부정할 때 뿐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뿔, like, 뿔, like, 만약 안 왔다 오지 않았다라는 과거를 부정하게 되면 뿌 대신에 뭐를? 메이를 갖다 붙여서 메일, like, 메일, like, 뿌는 현재 부정, 메일, 과거 부정. 이거 한번 응용해보겠습니다. 가다란 글자, 취, 취, 안 간다. 뿔을 갖다 붙이면 되는데 취가 사성 글자니까 뿔을 몇 성으로? 이성으로 바꿔서 보출. 보출. 안 갔다 가지 않았다 과거를 부정할 땐 뿌가 아니라 뭐다? 메이라는 글자를 갖다 붙여야겠죠? 메이치. 메이치. 이렇게 구분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세요. 먹다. 쯔. 쯔. 안 먹는다. 뽀, 쯔. 뽀, 쯔. 안 먹었다. 메이치. 메이치. 쯔. 이제 보이시죠? 보다, 칸, 칸. 안 간다. 이때 칸이 사성이니까 뿔을 몇 성으로? 이성으로. 어떻게? 보, 칸. 보, 칸. 안 봤다. 보지 않았다. 과거를 부정할 때? 그렇죠. 메이치. 메이치. 뽀, 현재 부정. 메이치. 과거 부정. 잊지 마세요. 듣다. 팅. 팅. 안 듣는다. 뿌. 팅. 뽀, 팅. 안 들었다. 메이팅. 메이팅. 이렇게 글자만 딱딱 바꿔보세요. 사다란 글자입니다. 마이. 마이. 안 산다. 뿔을 갖다 붙여야겠네요. 뽀, 마이. 뽀, 마이. 안 샀다. 과거를 불장할 땐 메이를 갖다 붙이면 되겠죠? 메이, 마이. 메이, 마이.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팔다. 사성 글자입니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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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판다. 마이가 사성이니까 뿔을 몇 성으로? 이성으로 바꿔서. 부, 마이. 부, 마이. 만약 안 팔았다. 팔지 않았다. 과거를 부정할 땐. 그렇죠. 메이, 마이. 메이, 마이.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말하다. 슈어. 슈어. 안 말한다. 현재를 부정하네요. 뿌, 슈어. 뿌, 슈어. 말하지 않았다. 과거를 부정합니다. 메이, 슈어. 메이, 슈어.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고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소 하나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복습 파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홀수번은 수업 시간에 하고요. 짝수번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교재의 답을 확인해보면서 큰 소리로 아싸!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문장입니다. 그는 안 왔습니다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 오다. 라이. 라이. 안 왔다. 과거 부정입니다. 뿌가 아니라 매일을 갖다 붙여야겠죠. 매일 라이. 매일 라이. 그래서 그는 안 왔습니다. 그 사람만 앞에 딱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어떻게? 다 매일 라이. 다 매일 라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3번 문장입니다.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 먹다. 치. 치. 밥을 먹다 이건 우리말이고요. 중국어는요. 먹다 밥을 이렇게 만듭니다. 어떻게? 치판. 치판. 그래서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과거를 부정하니까 동사 앞에 어떤 단어 매일을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어떻게? 매이 치판. 매이 치판 그렇죠. 자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와 요것만 앞에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와 매이 치판. 와 매이 치판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5번 문장입니다. 저도 맥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문장 차곡차곡 만들어 볼게요. 1번 마시다. 흐. 흐. 맥주를 마시다. 이건 우리말이고요. 중고는 마시다 맥주. 이러한 구조를 이해해야겠죠. 어떻게? 흐 비지역. 흐 비지역. 그래서 맥주를 마시지 않았다. 과거를 부정하니까 동사 앞에 어떤 단어? 매이. 매이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이 흐 비지역. 매이 흐 비지역. 그러면 여기다가요. 저도 맥주를 마시지 않았다. 저도 저도 얘를 갖다 붙여야겠네요. 어떻게? 와 예. 매이 흐 비지역. 와 예. 매이 흐 비지역. 요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잘한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7번 문장인데요. 그도 음악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듣다. 틱. 틱. 음악을 듣다. 이건 우리말. 중고는 듣다. 음악을. 이러한 구조 기억하셔야겠죠. 틱인 위에. 틱인 위에. 그래서 음악을 듣지 않았다. 과거를 부정하니까 동사 앞에 매이를 갖다 붙여서. 메이팅인 위에. 메이팅인 위에. 그래서 그도 음악을 듣지 않았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도 타예를 갖다 붙여서. 타예. 메이팅인 위에. 타예. 메이팅인 위에.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잘한다. 이어지는 9번 문장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선 오다. 라이. 라이. 한국에 오다. 이건 우리말. 중고는 오다. 한국에.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라이. 항구어. 라이. 항구어. 그래서 한국에 오지 않았다. 라는 과거를 부정할 때 동사 앞에 어떤 단어? 매이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매이. 라이. 항구어. 매이. 라이. 항구어.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오지 않았다. 그들만 딱 앞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탐은 매이. 라이. 항구어. 탐은 매이. 라이. 항구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마지막 열두 번째 문장인데요. 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장입니다. 말하다. 수어. 수어. 말하지 않았다. 과거를 부정합니다. 매이 수어. 매이 수어. 그는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만 딱 갖다 붙여서. 타. 매이. 수어. 타. 매이. 수어. 그래서 그 사람도 말하지 않았다. 그 사람도 얘만 갖다 붙이면 되겠네요. 타. 예. 매이. 수어. 타. 예. 매이. 수어. 이렇게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핵심 콕콕 패턴증구의 학습목표입니다. 다시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올드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외국어 공부의 지름길. 이제 말하면 관드려주고. 이제 말하면 관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걸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짝살짝 떠올려보겠습니다. 자 중국어에서 동작을 부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뭐뭐하지 않는다. 현재를 부정할 땐 동사 앞에 뿌. 뿔을 갖다 붙였고요.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과거를 부정할 때는 동사 앞에 매이. 매이를 갖다 붙였습니다. 이때 과거를 부정할 땐요. 매이 뿐만 아니라 매이요. 매이요. 그와 같은 두 글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자리 위치 있어 보이는 말로 순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국어는 퍼즐 게임과 같이 딱딱 단어만 갖다 붙이면 멋진 편이 되는 재미있는 언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이진!